너무 죄송해요 멋있어 멋있다 봉준이가 좋아할만한 거 참 그래도 민혁이에 이득해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어 나 멋있다 멋있어 멋있지 멋있지 너무 충격적이다 뭘 충격적이야 전 섹시한 여자가 좋더라고요 전 섹시한 여자가 좋더라고요 아 진짜?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으면 섹시하게 했죠 그러니까 캣티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씨에게 한 표 축하드립니다 지수씨 아 끝없이 북두사랑이구만 자 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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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